우성아, 미안해. 꼭 데리러 올게. 연락처는 없어.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. 우성아,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? 응?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? 유괴라니요? 아니,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해?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. 선이라고 해야 되나? 선이 좋아하시네. 그냥 브로커잖아.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.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. 내리고 가야 돼? 출발, 출발. 반드시 현행의 몸으로 체폐할 걸까? 서영이도 우리 팔아놓은 길이가 아니야.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.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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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!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